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와 모처럼 휴일이구만. 오늘 회사도 안 가고 오늘 축구 남으면서 즐거운 휴일을 즐겨야겠다. 응. 아빠. 응. 딸. 나 더워.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저도요. 저도요. 더워? 예. 애들 데리고 슈퍼 한번 데리고 할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여보. 응. 내가 애들. 아이스크림. 좀 사올게요. 어 내 것도 사와. 응. 메로나? 응. 올 때 메로나. 아줌마 언제까지 메로나. 옛날 아이스크림. 이거 와서 그래. 애느라 가자. 네. 응. 슈퍼 슈퍼. 어휴. 어휴. 슈퍼 아저씨가 좀 무섭게 생겼네. 괜찮아 애들 괜찮아. 아저씨. 이게 아저씨에요? 어 아저씨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어저씨 3천년 정도 산 것 같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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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여기 있구나. 딸. 아들. 아이스크림 골라봐. 어. 나 닐라 닐라 닐라. 바닐라. 어휴. 어휴. 쭈쭈바야. 이거. 쭈쭈바야. 어. 쭈쭈바야. 아저씨 이거. 어. 아이스크림 두개랑. 아 오랜만에 이거. 담배가 조금 땡기는데. 아 저기 그 담배도. 어. 한 간만 주세요. 어. 저. 잠시만. 몸집이 느려서. 잠시만요. 네. 어휴. 담배. 어. 담배가 뭐야? 아. 그 어른들이 하는. 어. 아이스크림이야? 어. 맞아. 어른들이 하는 아이스크림이야. 그래? 어 어른들이 하는. 어. 근데 애들은 하면 안 돼. 왜? 근데 그 아이스크림은 뜨겁다. 어. 기소시로 더워 더워. 어 더워 더워. 안 돼. 어. 그 대신 엄마는 비밀이야. 알겠지? 왜? 어. 엄마는 뜨거운 거 싫어하거든. 어. 알았어. 엄마는 싫어할 거야. 비밀이야. 알았어. 아저씨. 담배 한 가치 빨리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어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휴. 아저씨 좀 느려지시네. 아휴. 어휴. 고생하세요. 아휴. 오랜만에 비듬 가기가 이거 너무 설레이는걸. 자. 얘들아 이제 가자. 엄마한테 비밀이야. 담배 샀다는 거. 예. 네. 음. 이제. 어. 아빠는 이거. 이거. 뜨거운 아이스크림. 밖에서. 나가서 먹을 테니까. 뭔지 들어가 있어. 알겠지? 네. 어. 아이스크림.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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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보한테 걸리면. 끝장낼텐데. 구석에도. 몰래하는데. 펴하겠다.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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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른들의. 인생이랑 이런게 아닐까.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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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야겠다.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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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흠. 나왔어. 여보. 멜로나. 어. 멜로나. 아. 깜빡했다. 미안하다. 이거 뭔 냄새야. 아. 나 이거. 저기. 옆에서. 그. 연탄. 아저씨가.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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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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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 아흠. 어흠. 어린이 필수도 있는거지. 야 진짜 못산다. 빨리 내놔. 압수여. 안돼 안돼. 아 빨리 내놔. 아. 한꺼치밖에 안팠어. 아깝지 않아? 여. 오늘. 어. 얌전히 잠들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어. 미안해. 여기. 얘들아 나쁜거 아니야. 어. 아흠. 진짜 못살겠다. 진짜. 음. 아휴. 진짜 미치겠네. 여기다 숨겨놔야겠다. 어. 어. 오늘 정말 야구가 개꿀잼이구만. 하하하. 역시 쉬는 날엔 역시 야구야. 여보. 어어. 여보. 집에 먹을게 떨어졌어. 어어. 근데 야구한표만 보고. 이따 도와줄게. 이따 도와줄게. 이따 도와줄게. 이따 도와줄게. 아. 지금 가자. 이따가. 아. 자긴 맨날 이런식이야. 아. 그렇지. 오늘 내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기분이다. 장보러 가자. 응. 또 가자. 맛있는거 사오세요. 아. 오늘 문 꼭 잠고 있고. 어. 누가. 어. 나쁜 아저씨가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알겠어? 왜? 왜. 왜 라니. 그 아저씨한테 담배 냄새날거야. 그럼 안 돼. 알았어? 나쁜 아저씨야. 담배 냄새나면 나쁜 아저씨야. 알겠지? 열어주지마. 알았어? 네. 응. 나 이제 간다. 갔다 오세요. 여보 어디로 갈거야. 급하게ved. 추바 가야지. 셔 오 recru 지 inwardly. 저기 그 뭐야. 드림 antid 아까 엄마가 보인다 어디? 여기? 찾아봐 찾아봐 서랍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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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거지? 이거 아까 이거 아이스크림이라 그랬으니까 하드 아닐까? 하드? 씹어볼게 에? 아! 이상한 가루있어 안에 가려? 그럼 쭈쭈한가? 오빠 이게 인생인거같아 그래 나도 먹어 쓰읍 에이 맛없잖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정신한데? 에이 맛없어 여기 버리 여보 너무 많이 산거 아냐? 아 무거워 죽겠어 어 우리의 무궁한 내일을 위하여 위하여 건배 건배 여행 조금밀 문 琴 이런 ул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